예진이 목소리 내주세요 지금 내 목소리가 예진이 목소리인데 내가 예진이인데 몰라 또 예진이 뭐 놈을 똑딱 오늘 풍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요 알고보니까 41층을 하려면 말이야 레전드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 하라고 한단 말이야 불회를 내가 진짜 치사에서 빨리 밀던지 해야지 안녕 여러분 플레르입니다 오늘은 블리자드 도로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덱을 편성하는데 한 7분? 뭐 이렇게 걸린다기에 내가 오늘은 아주 폭풍 초 스피드로 덱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야 아주 빠른 편성이었다 고우 네 일단 적당히 막아주면서 돈모으기는 몹시 매우 중요하다 로로로 어 뭐야 쳐서 나온 거냐? 아 여기 쉬울 것 같아 느낌 와 오 죽었다 오케이 천사 돼지님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요 하이패스 해저 터널 아 이번에도 내가 빠른 편성을 해보겠다 내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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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터널 아 진짜 저 진로개구리 진짜 저 얼마나 얄미운지 저거 개구리 진짜 좀 메롱메롱 할 때마다 진짜 아주 이마를 이렇게 콕 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아 돈이 너무 안 모이는데? 돈 좀 줘 여기 적들이 너무 잡다하다 제수 이거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야구로는 케로록 먼저 죽여 케로록! 아 피카투 죽었다 아 크로노스가 낙! 헉! 태사란도 죽었네? 벌써? 아니야 여러분 나 왠지 예감이 좋아 내 상체를 먼저 저렇게 예진이 목소리 내주세요 지금 내 목소리가 예진이 목소리인데? 내가 예진인데? 몰라 또? 예진이 뭐 놈을 쫓다 스피드업은 끄도록 한다 절대 쫄려서는 아니고 됐어 됐어 오케이! 강무! 지금이야 아주 좋아 지금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오케이! 칭찬한다 짝짝짝! 예이! 오케이 고! 야 확실히 빨라졌다 인정 인정? 아 꾸허허허 효과음 좋아하는 편 재수 보내면? 끝나줘 끝나줘! 쾅! 뭐 안나오네 아직? 좋아 이렇게 성을 늦게 치는게 당연히 이득이지 당연히 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맘에 들어요 오 나왔어 나왔어 별거 아닌 애들 나왔으니까 울지 말고 용감하고 씩씩한 오케이! 이거지 끝났지 끝났지 야 괜찮다! 아 여기 괜찮네! 시베리아 조차장 끝났고! 야 뭐야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이거? 고! 뭐야 뭐야 이상한데? 너무 쉽고 평화롭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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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고! 아! 제비 제비! 아! 제비! 제비야! 어허! 제비! 안 되줘! 안 되줘! 완전 쫄았었다 제비한테 순삭대는 줄 이거 빨리 죽여야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내냐고! 아하! 또 제비 오잖아! 미워! 저거 죽을 줄 알았다니까 저거! 에잇! 희망이 없다! 다시 간다! 거기도 용기다! 아 어떡해 무서워 어떡해 나올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아니 막 제비들 막 나올 것 같잖아 제비 나오기 전에 쟤네 빨리 처치해야 되더라고 어! 제비 처치 잘하네? 답은 너였어! 얘네 체력 진짜 엄청 강한가 본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얼레! 왕했잖아! 어쩌면 좋아? 4천원을 언제 모으라는 게 진짜! 그래도 그리고 또 제비 보낼 거잖아!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아니 제비를 죽이면은 돈을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레이 보낸다 레이! 아니야 이제 될 것 같아 크로노스의 레이면은 레이 어딨어? 레이 어디 갔지? 어 어떡해! 제발 제발 제비 좀 제비만 막아! 야 이거 너무 빡세다! 왜 안 죽는 거야?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지 이거지! 이제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죽어야지! 그렇지! 야! 깼지? 롱롱롱 교통경찰의 호루라기 후루루루! 방금 좀 잘 됐다 후루루루루! 오! 왜 이렇게 잘 되지? 포켓몬이 된 플레르님! 후루라기 플러 고! 처음부터 나오네 빨리 나오네 역시 피카츄지! 어! 오케이! 야 코끼리가 먼저 갔냐? 뭐가 또 나오렸나? 이래서 강물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는 강물을 가져오세요! 깼다! 아주 좋아요! 털게이트 히트 쇼크! 빠밤! 아주 어렵다고 한 털게이트 히트 쇼크! 아 저 헤매가 문제인 거지 뭐야 왜 또 와? 아!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아! 아! 칼퇴드리는 스테이지예요 헤머가 저렇게 오는데 도대체 저 헤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일단 한 번 아이템 써서 가보기는 하는데 아 안 될 거 같아 이거를 어떡해 일단 강물을 보내서 빨리 죽이라는 거잖아 아 제발 빨리 죽어줘 제발 사슬록 제발 제발 한 번만 포탄이야 어!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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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되겠는데? 되겠는데? 오! 성 치는데? 성 치는데? 야! 되겠는데? 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니 아! 원 몰 타임! 흑수를 뽑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번에 흑수를 뽑아보지 흑수! 제발! 야! 흑수!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오! 헤마 죽음! 헤마 죽음! 야! 실화냐! 헤마 진짜 봤냐 봤냐! 밥은 흑수다! 이겨버렸잖아! 한 대 한 대! 오케이! 와우! 짜릿했다! 와우! 와우! 끝났다! 흑수! 흑수 진짜 대박이야! 선생님 퇴근이 너무 빠릅니다! 선생님은 말이야 숙취가 좀 있어서 사랑하구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구요!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놀라줘! 안녕! 안녕!